프랑스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아르헨티나와의 월드컵 결승 재경기를 요구했다. 결국 당시 주심은 한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 주심이 핸드폰에서 보여준 장면은 프랑스의 득점 장면이었다. 주심은 은바페가 골을 넣었을 때 경기장에 프랑스 선수들이 있다. 프랑스인들은 이 사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아르헨티나만 논란인 게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경기가 역대 최고라는 평을 받으며 종료됐다. 하지만 프랑스 팬들은 월드컵 결승전 재경기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20만 명의 사람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그 이유도 함께 공개됐다.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에서 프랑스와 승부차기 혈투 끝에 승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1986년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대회가 끝나며 많은 사람들이 역대 최고의 경기를 봐서 너무 좋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프랑스 팬들은 결승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기록한 두 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의 첫 득점 당시 디마리아가 넘어질 때 접촉이 민이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 득점 장면 직전 음바페에게 파울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연장 후반 메시의 골이 터지는 순간 아르헨티나 벤치 선수 몇 명이 그라운드를 밟고 있었으며 이것도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로 우승을 입력해 주신 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opladım 장면을 둘 다 응원하고 디이가 보다는 게 좋아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방구였다는 점은 과연 여기 탈레이로 우승을 입력해 주신 요가를 입력해 주신 요가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ti다. 지금 내 인식을 iglesia할 때의 승리로 우승을 입력해 주신 요가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지적은 점으로 가주는 게 맞춰야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